자 소방공무원 수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저희 25조 강제처분부터 수업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종사명령에서 딱 끝냈었죠 그죠 자 저희가 종사명령이라는거 자 이게 이제 누가 하는거라고 했냐면 본부장, 서장, 대장이 아닌거다라고 제가 틀버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5조에 가면요 얘가 24조였구요 강제처분이라는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강제처분 야 그럼 강제처분이라는게 뭐냐 대표적으로 요게 강제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여기 뭐가 있는거에요 지금 자동차가 있는거죠 근데 이 자동차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주차선이 아니에요 불법주차죠 그러면 소방차 입장에서는 빨리 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밖에 없죠 밀어버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처분을 하는거죠 내가 근데 적법하게 이제 라인 안에 들어있는 차 말구요 문제가 되는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에요 항상 이런 불법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항상 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제가 아까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 금지라고 제가 틀버시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 물을 써야 되는데 이 차 때문에 지금 물을 못쓰는거에요 지금 소화전에 접결을 해서 빨리 물을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유리창 깨는거죠 이런게 강제처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게 강제처분이다라는거에요 또는 건물 있죠 또는 토지 있죠 저희가 긴급하게 사용을 하거나 또는 사용 이런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강제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또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걸 할 수 있다라는거죠 그죠 그래서 소방대상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일시적인 사용도 가능하고 사용하는걸 멈춰라라고 여러분들 할 수도 있대요 이걸 우리가 다 무슨 처분이라고 하냐면 강제처분이라고 한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이제 차량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처분할 수 있다 요게 다 강제처분입니다 이 강제처분에 대한게 요즘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하면 요런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거 계속적으로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계속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자 26조 조항이름이 피난명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라는거에요 바깥쪽으로 나가라는거죠 이 구역 밖으로 피난을 해라라는게 피난명령이죠 그러니까 3개가 지금 가보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27조 한번 볼게요 자 27조는 조항 제목이 뭐냐면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자 요게 이제 본부장 서장 대장 동일한거고 그럼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라는건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물 있죠 물은 원래 이제 소방관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물을 우리가 소방용수라고 하는데 소방용수 외의 물을 내가 긴급할 때 끌어다 쓸 수 있는걸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물이 많은 곳이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뭐 수영장도 있을 수 있구요 댐 대표적인게 뭐 저수지 이런 물들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전기화재 가스화재 위험물화재 이런게 낫다라고 한다면 소방대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을 차단을 해야겠죠 공급차단을 한다 공급차단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라고 얘기합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는 이렇게 4개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가 아니고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와 피난명령 강제처분 종사명령까지 즉 누가 할 수 있는거요 세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이렇게 4개 되어있습니다 자 이런것도 같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죠 27조의 이해가 보면 방해행위의 제지라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넘어가고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누가 사용금지하게 하는걸까요 당연히 소방용수시설이 제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그죠 비상소화장치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 그죠 이런 곳에 제가 설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누구만 사용하는거다 소방공무원들 또는 이제 화재시에만 비상시에만 사용을 하는건데 평상시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거에요 그죠 소방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기준이 여기 들어가있습니다 조항에 나와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이 조항에 들어가있구요 자 다음 조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화재조사라는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 5장 자체가 다 어떻게 됐냐면 삭제가 됐습니다 다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다른 법률로 다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이 법률이 어떻게 됐어요? 신설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다구요? 신설이 됐습니다 그럼 이 법이 신설이 됐어요 이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도 시험범위에 포함이 되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딱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채 쪽에는 이 내용이 뭐가 되어있어요? 시험범위 안에 들어가있습니다 근데 공채는 또 빠져있거든요 이게 조금 지금 아이러니한거에요 지금 맞지 않는겁니다 실제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그러면 경채만 시험범위가 들어가고 만약 공채 때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험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화재조사 공채 쪽은 화재조사가 들어가지 않는데 경채 쪽은 또 들어가니까 그럼 아예 뭐 화재조사를 아예 두개 다 안 내버리면 뭐 동일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두개 시험범위도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지금 당장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가 됐다라는거 한번 보시고 6장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있냐면 구조와 구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이게 저 처음 소방공부할 때 처음 소방공부할 때가 2005년, 2006년 이때였거든요 그때는 이 안에 구조와 구급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있었습니다 싹 다 들어가있어요 이 안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삭제가 됐죠 그러니까 삭제가 되면서 나중에 소방학개론에서 배우시겠지만 119 구조법이 따로 있어요 119 구조에 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으로 다 어떻게 보면 옮겨간거죠 119 구조 구급에 대한 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안 보셔도 돼요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 이것도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다 예전에 기본법에 있었는데 굳이 기본법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빠진지 좀 됐어요 자, 7장에 이해가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는 지금은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소방산업을 육성, 지능, 지원 그죠? 그러니까 소방산업을 내가 육성을 시키고 또는 이게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을 시키고 또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이걸 다 누가 해주냐면 국가가 해줍니다 누가 한다고요? 국가가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산업이 조금 더 크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다 누가? 국가가 해준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39조의 4는 삭제된 조학입니다 제가 그냥 비워놨어요 39조의 5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뭐를 해주냐면 국가에서 뭐를 해주냐면 경비를 지원을 해줘요 보조를 해줍니다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해주냐면 지원을 해줍니다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사업에 힘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냐? 많이 나오지 않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다는 것만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게 한국소방안전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한국소방안전원에 가보면 지금은 요 40조만 잘 보시면 되거든요 40조 자 40조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안전원에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인가를 누가 내주냐면 인가라는 건 이거를 설립할 수 있게 인가를 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내준대요? 청장이 내줍니다 사업 인가를 누가 내준다고요? 청장이 내줍니다 그럼 이 안전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한다라는 기준도 있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를 아시냐면 안전원에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안전원을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뭐냐면 교육 훈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메인이에요 요거 소방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건 다 어디 가서 받냐면 소방학교 가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소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소방 종사자들 종사자들이라는 건 이제 뭐 안전관리자라던가 또는 소방 설계를 한다던가 특히 소방 공사 있죠 공사 그래 설계보단 공사 설계 공사라던가 또는 안전관리하시는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꼭 안전원에 가서 뭐를 받아야 되냐면 실무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게 여기서 나왔죠 여기 그죠 그럼 과연 소방안전원의 업무가 뭐냐라는 거죠 아니 소방안전원에서 그래 교육이 담당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업무가 이제 어떤 게 있냐라는 거죠 어떤 업무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방기술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여기에 포인트에 있는 단어들이 이런 거 교육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을 한다 어디에서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 뭐를 하냐면 소방기술안전관리에 대한 이거를 발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신문 또는 119 매거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갔을 때 대국민 홍보 업무를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냥 아무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꼭 뭐를 사용하자? 소화기를 사용하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포스터로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발행처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 어디냐면 한국소방안전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국제협력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안전원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회원의 관리 그러니까 안전원에 이제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안전원의 정관 안전원의 운영 경비 운영 경비 보통 이제 수수료로 운영되거든요 이 수수료라는 게 이제 보통 교육 수수료 얘기하는 교육 수수료 교육 수수료 그러니까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를 받으려면 교육을 받으려면 그래도 교육비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다 수수료라는 걸 내고 이제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경비로 이제 이용을 해서 안전원이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원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 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구장 보축에 가보면요 감독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권한의 위임 49조에 의해 손실보상 조항이 있는데 이 손실보상 조항이 시험 문제가 최근까지도 조금 나왔죠 손실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할 때 소방활동을 할 때 일반 민간인들 있죠 민간인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주민들 또는 이제 국민들 일반 국민들 공무원이 아닌 자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소방활동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신청할 수 있냐면요 손실보상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벌칙 적용해서 공무원 의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기본법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보면 총칙이라는 거에 목적, 정의, 택무, 소방기관 설치, 공무원 배치 그죠? 119 종합상황실 소민터, 박물관, 체험관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그죠? 소방의 날 11월 9일 뭐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2장에 가보면 소방에서 쓰는 소방장비라던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거 쭉 들어가 있었고 3장 없어졌다라고 했고요 4장에 가보면 이제 소방공무원이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여기 처음 나오고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것들 16조에 다 나와 있죠 17조는 교육훈련이고요 뭐 소방안전교육사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소방신호 아까 뭐 타종이나 사이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화재 등의 통지라던가 관계인의 소방활동 뭐 우선통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구역 긴급통행 활동구역 설정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니까 다 이제 뭐에 관련된 법들이냐면 소방공무원의 어떤 업무라던가 그죠?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어떤 필요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기본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화재조사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소방공무원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법에 워낙 방대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다 옮겨간 거죠 뭐 구조구급 없어졌다라고 했고 네 한국소방안전원 조금 단독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보충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자 이제 문제가 여기예요 올해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해서 요게 이렇게 쭉 긴 법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예방에 관한 것과 소방시설에 관한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 방대했어요 양이 진짜 많아요 양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본법을 쉽게 해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와 아 난 못하겠다 그죠? 딱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방대했다고요 양이 근데 이제 두 개로 나뉜 거예요 이게 뭘로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개로 어떻게 되냐면 신설이 된 거죠 근데 이 신설 내용들이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다 찢어진 거라고요 소방시설에 대한 거 따로 화재 예방에 대한 거 따로 그리고 기본법에서 삭제됐던 게 또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하고 이제 정리를 조금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도대체 어떤 내용이 새로 들어오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많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하시던 분들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입법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이라던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련한 법률을 들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처음에 뭐부터 볼 거냐면 소방시설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법부터 한번 보면서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법제처에 가보면요 이 법이 아직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법제처에는요 뭐밖에 없냐면 요거밖에 없어요 법 근데 이거에 대한 령과 규칙이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아직은 아직은 약간 입법 예고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거라서 아직 법제처에서 검색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검색이 되게 될 겁니다 하셨죠 검색이 되게 될 거니까 혹시나 법제처에서 찾아보실 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해서 아 곧 이제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의아해야지 마시라는 거죠 왜 없지라고 자 그래서 먼저 소방시설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법이라는 건 요거에요 요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얘를 줄여서 우리가 소방시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방시설법에 가보면 제일 처음 뭐가 나옵니까 목적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 목적 같은 경우는 목적이죠 목적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이거거든요 설치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설치와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지금 가지고 오고자 하는 거냐면 예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겁니다 공공의 안정과 복리 증진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2조에 가볼게요 2조 자 2조는 항상 뭐다 우리 용어의 정의다 2조는 항상 뭐라고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처음에 이제 소방시설이라는 게 들어와요 소방시설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등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화재 안전 성능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던 용어들이죠 화재 안전 성능이라던가 또는 성능 위주 설계 이건 용어의 정의에 없었는데 서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법조항으로는 성능 위주 설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들어와요 화재 안전 기준 용어의 정의예요 이게 원래 법이 없었거든요 용어의 정의 화재 안전 기준은 원래 없었어요 그리고 소방용품 소방용품은 원래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 용어의 정의에 새로 들어온 게 용어의 정의에 새로 들어온 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용어의 정의에 원래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2조에서 이것들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소방시설이란 뭐냐 정말 중요하죠 소화 경보 피난구조 소화용수 이런 설비들을 얘기한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시설이라고 합니다 불 끄는 설비 불을 알려주는 설비 사람들이 직접 도망가는 설비 그렇죠 소화용수라는 건 이제 물을 쓸 수 있는 설비 소화활동설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화재 진압시에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소화활동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방시설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과 더불어 소방시설과 더불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방화문이라던가 비상구 또는 방화셔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요 됐습니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가보면요 소방관련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은 이런 소방관련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특정 소방대상물은 뭐냐면요 특정 소방대상물은 저희가 앞에서 소방대상물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자 이 안에 뭐를 넣어준다 소방시설이라는 걸 넣어줘요 요거 요 위에 화재 안전성능이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성능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어떤 재료의 성능을 얘기합니다 화재 안전성능이라는 건 어떤 재료의 성능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성능 위주 설계라고 되어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설계자 재량에 맞게 그 건물에 맞는 설계를 하는 걸 우리가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했죠 설계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고 화재 안전기준이라는 건 우리가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누는데 성능기준과 뭘로 나눈다고요 기술기준으로 나누는데 성능기준 같은 경우는 요게 청장고시 그쵸? 기술기준도 청장의 승인을 받는 기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요거는 그냥 살짝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소방용품은 뭐냐면 요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구성품입니다 예를 들어 옥래소화전이다 라고 하면은 옥래소화전 안에는 호스도 있고 그쵸? 뭐 노즐도 있고요 그쵸?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딱딱딱딱딱 띄어가지고 그 요소요소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소방용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창층에 대한 정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게 나와있지만 나중에 하셔도 되고 문제는 뭐냐면 문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소방시설의 종류가 제가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했지만 소화설비의 종류가 있고 경보설비의 종류가 있고 피난구조설비의 종류가 있고 소화용수설비 종류 소화활동설비 종류 이 종류들을 나중에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별표는 제가 꼭 암기를 하게 시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특정 소방대 상물의 종류가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요것도 어디 나와있냐면 별표도 나와있어요 근데 여기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뭐를 할 거면 합격할 거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심플하게라도 여기 특정 소방대 상물도 꼭 정리를 해야 되고 소방용품도 최근에 나왔어요 소방용품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3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 안전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요게 지금 잠시만요 이거 말고 관계인의 의무 잘못 바꿨네요 제가 관계인의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인이 뭐를 해야 되는지 의무사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크게 보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시설법의 1장에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하나 조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조항이 이제 6조예요 6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